BTV 뉴스가 새들이 방음벽에 충돌하는 문제를 보도했던 영종도 영유로 일대에 새 충돌 사고 줄이는 스티커가 설치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를 따라 1.5km 길이의 투명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서 날아가던 새가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에 인천 녹색연합과 생태교육센터 이랑은 이날 셀트리온 임직원들과 함께 용유로 전체 방음벽 중 120m 구간에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류 충돌 발생 지역을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